안녕하세요. 하루동안 챌린지의 MC 은지입니다. 하루동안 챌린지가 근데 뭐죠? 저 뭘 하면 되나요? 오늘 하루동안의 챌린지는 노웨이스트 챌린지입니다. 노웨이스트 챌린지에 하기에 앞서 쓰레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분리배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은지씨를 위해서 분리배출 모의고사를 가져왔어요. 깜짝 맞을 것 같은데. 분리배출 모의고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증 분리수가 4대의 원칙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실천한다? 분리? 실천한다. 재활용과 재사용. 재사용이 뭐지? 재활용? 아 쉽네. 드링크조병이 뭐지? 찍어야겠다. 종이류로 재활용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3. 다 풀었어요. 다시 숙성할게요.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은 재관식이니까 말해드릴게요. 네. 재활용병은 드링크대병, 와인병, 구수병이고요. 나머지가 재사용병입니다. 아, 네. 이건 0.5점도 없나요? 네. 4번에 2번, 3번. 5번에는 셰틀병 투입. 그다음에 선별. 그다음에 군쇄. 세척. 탈수. 오 씨 맞았다. 6번에 2번. 오 잘하는데? 7번에 2번. 8번에 5번. 9번에 메리오쪼리키 5개나 맞았네 저희 시험의 기준이 7개였어요 7개요? 이게 설명은 안 해주나요? 아니요, 해결입니다 해줘요? 2번 설명해주세요 음식물 쓰레기인 것을 고르시오 전 4번 했거든요? 약간 그건데 약간 가축이나 이런 애들이 먹을 수 있다 싶으면 음식물 쓰레기고 못 먹는다 하면 일반 쓰레기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는 분쇄기에 넣고 재방용되어 동물질의 사료나 비료로도 재활용될 수 있는데요 우와, 내가 말한 게 맞네 3번에 귤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3번에 궁금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번이요? 재활용은 뭐고 재사용은 뭐죠? 아 재활용은 재사용은 병을 그대로 쓰는 건가? 재활용점은 배터리 과정을 거쳐 본래의 용도 혹은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병이고요 네 재사용점은 소비자가 사용하고 배출한 뒤에 세수하여 세정, 소독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병입니다 4번은요? 신문지는 받았는데 영수증은 왜 안 되지? 영수증은 종이가 아닌가? 영수증은 비닐인가? 일반 세수하여 세수하여働기 종이들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iries 찢어질 수 있는 것 뭐 구분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종이에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호떡봉지 저 알아요. 음식이 묻어있어서. 맞아요. 이 정도 꺼지지. 저희가 이제 분리수거 3D시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리수거 3D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분리수거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네, 좋아요. 합니다. 100점 맞아도 돼요? 이래도 되나? 나 왜 이렇게 잘하지? 어? 어디갔지? 너무 빨라는데? 어? 어떡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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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안 돼. 안 돼. 안 돼. 잠만 잠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이고 아닌데? 아씨. 버리고. 아 잠만. 안 돼. 안 돼. 아씨 망했다. 경황했다. 유리 유리. 유리. 컵. 컵.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종이. 컵. 종이. 아씨. 아씨.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34점. 보자고요. 가보자고. 아씨. 아 안 돼. 어깨지 마세요. 어깨지 마시키지 마세요. 아씨 망했다. 망했다.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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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점 있자? 비밀이. 48점. 아 두 번 더 남았어요? 근데 힘든데. 힘든데요 이거? 아. 갑니다. 아쉽게도 또 실기 시험도 에프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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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제 뭐해요 저희? 혹시 배고프지 않으세요? 배고파요. 저희가 밥을 포장해 놓을 거예요. 음. 저희 오늘 챌린지에 맞게 은지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 안에 귀여운 숟가락과 포크도 있네요. 이거 갖고 이제 포장하러 갈게요. 나가요? 나갔어요. 다행히 나갔어요. 나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팸 김치 볶음밥 하나 주시는데 혹시 여기 통에 담아서 주실 수 있나요? 애플망고, 스몰티, 젤리 통으로 주세요. 혹시 여기 하나 담아주실 수 있나요? 옆에는 스팸만 지고야. 네. 담아주세요. 짠. 포장해왔는데요. 제가 뭐 사왔을까요? 궁금하시죠? 두둥 이러면서 연다던데 요즘. 이거는 스팸, 스팸 김치 볶음밥. 그리고 이거는. 노른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이려나? 근데 이거는 이 노란 거는 노른자처럼 보이지만. 애플망고 스무디예요. 그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먹방은. 오늘은 분리배출모의고사도 보고 분리수거게임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 포장해와서 음식까지 먹어봤는데요. 좀 힘들었습니다. 포장. 원래 맨날 포장 아니라 배달 같은 거 많이 시켜먹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포장하는 것도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거 먹고 이제 남은 거 다시 설거지하러 가야 되니까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렇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레기 없이 하루를 지내니까 지구를 건강하게 해줬다는 마음에 좀 뿌듯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하루 동안 노웨이스트 챌린지 MC 은지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혹시 나 이렇게 먹는 거 비참해보여? 여기로 써? 편집해. 그게 아니라 얘기가 안 나와. 나 혹시 나무 빨지 없나? 제로 웨이스인데 앞에 동이터도 있죠? 옆에 있어요.